주황철 업대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식냐! 푸체인 막아내고 있는 방어 골프와 다시 한 번 추춤한 모습이 있었는데 타이밍 쪽으로 김동훈의 골프 세식냐! 승헌의 이동탑 4층의 크리에선 승헌이가 시작되지 않았다. 승헌이 총 2층의 크리에선 고정정정정정정정정 승헌이 시선 승헌이 시선 승헌이 시선 이 꼴대가 세진가의 두 번째 골을 막아섰습니다. 박스 한쪽, 각도를 좁혀올게요. 먼저 골포스트 쪽으로 때렸습니다만, 골대를 맞췄던. 에드가. 뒷쪽에 있죠. 아, 골대! 스톱도 굉장히 좋았는데, 골대를 맞췄어요. 네, 저는 이거, 아, 이틀에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게 공제랍니다. 먼저 골포스트 할인은 스톱. 털러! 털러! 육이 털러! 저는 털러! 털러! 띵. 띵. 털러! 칸은 curiosity! 대안 선수의 위치에 대한 선수의 위치에 대한 선수의 위치에 대한 선수입니다. 대안 선수의 위치에 대한 선수의 위치에 대한 선수의 위치를 제기한 선수의 위치를 제기합니다. 앞쪽에는 김재현이 달립니다. 한 명을 접어놓고 중앙으로 갑니다. 대구의 공격. 김대원도 달리고 중앙으로. 류잼은 앞쪽으로 밀어두고 김대원 쪽으로. 들어서면서 세징의 페이스. 들어갔는데요. 발사축! 들어갑니다. 우리의 경기 세징의가 또 한 번 선제골을 뽑아냅니다. 지금 전개가 정말 무르듯이 흐르듯이 강하게 되는데. 이런 볼 컨트롤을 한 번 보십시오. 세징의 선수의 퍼스트 터치 좋았고요. 마지막 공격. 세징의. 세징의. 마지막에. 마지막에. 세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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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j 의심은 매. 세징의. 네. 세징의. 세징의. 세징의 최습. 세징의. 세징의. 뒤쪽으로! 뒤쪽으로! 이거 왼쪽에서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잘 뺏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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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싸늘하게 만드는 큰 데도 보면 싸늘하게 만드는 역전 보이나봐요 야! 자 그리고 대구의 형태 또 한번 출발했다 세팅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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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으로서는 유어를 부패로 마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세팅냐 손꼭이 어딘지가 궁금합니다 세진야! 세진야! 세진야의 크로스나를 넘어갑니다! 루토와 루피가 상당히 좋았는데 살짝 스쳤나요? 살짝 스쳤던 것으로 본 것 같습니다 세진야! 설레었어요! 됐다! 세진야! 대구의 세진야는 이 거리 사전거리죠? 한 번 잡고! 다시 오른쪽의 세진야 쇼! 세진야! 세진야에게 연결을 합니다 세진야에게 연결을 합니다 대구의 승격 들면서 세진이 여러분! 박스 안쪽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잘 줬어요 프리킥! 오! 막았어! 이 팀이 1실점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그 이전에 7화도 때부터 무실점 클래시티가 있었는데 잘 때리는 장면이었는데 부끄러지잖아요 2개점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장시간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신창목을 하게 되면 진정적인 기구 선거가 자세진이 여러분! 세진이 여러분! 세진이 여러분! 세진이 여러분! 세진이 여러분! 기가 막히네요! 파슬머를 풀어 깔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구성현 선수는 케이비 2장에 장경 포인트를 오늘 올리게 됐습니다 네 세진이 형 다시 한번 에드가 세진이 형 세진이 형 세진이 형 순간적으로 세진이 형 선수가 에드가 선수가 벽이 되지고 이 벽에 맞고 나온 골 2점이 더 살아나기 위해서는 10몇 속에서 스포츠가 올라와서 세진이 형 세진이 형 세진이 형 골 떼 받았습니다 atoms 터박자 빠르게 스팀을 가져가면서 it tenure וז 주문 네 슈 Rules 플리를 스툴파 together 소프پ 플리노 스포이 2대1 1 세직냐는 오늘 국골째 럭킹볼을 기록합니다. 에드가와의 2대1패스. 과감한 드리블 돌파 이후에 왼발로 마무리를 지었던 세직냐였습니다. 왼쪽 신청구가 왔어요. 왼발 컨셉! 막상적! 정환해서 세직냐! 골! 세직냐의 득점 1등을 만드는 탁옵십니다. 길게. 잘라냈죠? 세직냐가 올라갑니다. 세직냐 오른쪽도 있고 왼쪽도 있어요. 오른쪽을 펼쳐줍니다. 박스 모서리 그걸. 낙골 크로스가 아쉽고 세직냐! 골! 세직냐 멀티골 다시 2대1로 앞서나면 대구에 붙입니다. 이건 좀 아쉬웠거든요. 그런데 이게 세직냐한테 걸려. 뒤에 엘ueller 파튬도 bas잖아요. 골 때 거의 옆에 숨쳐 지나개낸. 이거 또 세징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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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마크 돌멸샷 김재훈 시중이 밑쪽으로 뜨고 말았습니다 피크는 세징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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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와이 맞네요 억은 고장 양함흡이 정말 잘 만들어진 그린이었으나 양한민이 잘 맞았습니다. 잘 만들고 잘 막은 그런 장면이었고. 누구는 대안이 잡았습니다. 미라주노파스의 박칸베. 좋아요. 세진영. 뚫어갑니다. 울산의 소비자들이 빠르게 반응할 수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연결 자체가 간결하고 빠르게 전개되잖아요. 군더덕이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위치에서. 넓게 보이는 좋은 위치에요. 대구의 프리킥. 세진영. 역시 수비벽이 저렇게 많이 서있어도 공간을 찾아내네요. 볼이 그냥 뚝 떨어지면서 박지미 골키퍼도 몸을 날리긴 했지만. 뭐 처리할 수 없는 위치. 굉장히 좀 열정적으로 이 경기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중앙으로 밀어집니다. 세진영. 박칸베 대구가 바로 이어진 공격에서 저까지 만들어냈습니다